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예쁘게 묶어 볼게요. 머리 반으로 나눠준 상태고요. 위의 머리 공간 사이에 밑에 머리 넣어서 완전히 빼주세요. 밑에 머리 느슨하지 않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빼준 머리 머리 끈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위에 부분만 머리 대충만 벌려줄게요. 대충만 벌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벌려주시면 돼요.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넣고 빼는 방향 잘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머리는 약간 반만 접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길다면 한 바퀴 돌려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빼주고 남은 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위아래 벌려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